충남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. 홍문표 국회의원은 충남과 대전 혁신도시에 한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홍 의원은 기존 혁신도시에 150여 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인구 증가와 경제적 성과 등을 거뒀지만 충남과 대전은 지난해 10월 혁신도시에 지정돼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